비트코인. 어? 비트코인은 있습니다. 결혼과 비트코인 해본 사람만이 할 만한 말? 절대 하지 마라. 남의 게 더 좋더라. 어머! 좋아요. 어머, 가리나다. 어머, 귀여워. 치어리더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아, 역시 현진님 삐깃삐깃 쳐서 울려주세요. 이런 거 달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살짝 됩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 지갑에 바로 돈이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영상 보이시죠? 뒤에 어휴, 근육맨들이 깜짝 놀라는 영상들이 막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놀면서, 영상 보면서 돈 버는 수익 모델이랄까요? 우리 쉴 때, 놀 때,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저는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쇼폼 영상을 보기만 해도 돈을 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셀럽입니다. 투 언 개념은 이제 익숙하실 텐데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리고 스터디 투 언, 공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 이거에 이어서요, 이젠 워치 투 언입니다. 보는 걸로 돈 버는 셀럽이를 소개합니다. 일단 셀럽이는요, 국내 최초로 이 W2E 서비스와 펜시코인을 도입해서 웹3 수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영상만 봐도 포인트가 쌓이고 난 좀 더 적극적으로 포인트를 쌓고 싶다 하면은 게임 요소를 결합한 좀 재밌는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해보시죠. 앱등이어가지고 애플이에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게 쇼트나 릴스는 내가 업로드를 하는 거 아니고서는 보는 것만으로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셀럽이는 보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애플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닉네임. 닉네임은 저 맨날 그래서 저희 강아지 갖고 하거든요. 슈가 누나. 또 제가 선택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한 동의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6년생이 오늘 수능날 2006년생 오늘 수능이니까 자 이제 이렇게 로그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블랙핑크 지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지수님이 3년 전엔가? 이 셀럽이 모델이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막 영상도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인스타나 유튜브 쇼트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 셀럽이의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좀 유용한 기능 중 하나가 아무거나의 무제한 좋아요를 할 수가 없대요. 그 아까 하트에 자물쇠 걸려있는 거 보셨죠? 이게 셀럽이가 다른 릴스나 쇼트랑 다른 것 중 하나가 좋아요를 아무거나 막 무제한으로 못 누른대요. 여기도 보시면 한정판 좋아요 12개로 만드는 뭐 이렇게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있다 이건데 왜 유튜브나 인스타 가끔 보다 보면은 저는 아 너무 볼 게 없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비슷한 영상 추천해주는 건 고마운데 나 좀 새로운 게 보고 싶어라고 느낄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모호하게 아 이거 내 취향인 듯 내 취향 아닌 것들이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그 알고리즘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셀럽이는 이 알고리즘에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사용자 맞춤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좋아요를 누르는 걸 제한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리워드를 주니까 어떻게 보면 저품질의 콘텐츠가 계속 양상될 수가 있는 문제를 좋아요를 제한하는 걸로 좀 이렇게 걸러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내가 고심해서 12개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서 우리도 좋아하는 음악을 만드는 걸 플레이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좋아요 플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 여기가 홈 화면이네요. 전 지금 오늘 로그인한 걸로 벌써 4포인트가 쌓였습니다. 네이버 페이 이벤트 포인트도 있고 뭐 스타벅스 음료도 주는 것 같고요 경품으로 제목 지으면 5천 포인트도 준대요. 오늘의 미션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모두 완료하면 30포인트 셀럽이 기본은 좋아요 누르고 싶지 않죠? 재밌어요. 아 또 이렇게 제가 먹는 영상에 취약하긴 한데 아 강아지 제가 좀 취약합니다. 강아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브루노마스 커버 아파트 커버고요. 아 춤추는 건가요? 이게 함부로 좋아요를 못 누르겠네요. 지금부터 큐레이터가 선별한 소플리 시청하고 적립속도 2배로 챙겨가세요. 이번엔 2배로 주나 봐요. 여기 눌러. 오 아 제가 또 에스파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좋아요 누르고 싶은 거 없으면 어떡해요? 블록미디어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볼까요? 비디오 블록미디어 없네요. 아 제가 또 코인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은 있습니다. 결혼과 비트코인 해본 사람만이 할 만한 말? 절대 하지 말아라. 남의 게 더 좋더라. 그러니까요 비트코인 내가 파... 그쵸 남의 포트폴리오가 더 탐나는 거 전 좋아요 눌러보겠습니다. 쇼플리를 완성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안타까운 것들은 폭락 후 안타까운 것밖에 없는데? 안 되겠어요. 우리 회사도 하나 만들자고 해야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번엔 도지코인 도지코인도 있어요. 아 또 안타까운 소식... 누가 코인 일기를 올리시네. 235일 차래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제 천년의 아이돌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동방신기라고 언제적이냐고 하지 말아주실래요? 저희 오빠들 아직 한창이니까 어머! 좋아요 아 제 천년의 아이돌입니다. 또 제가 SM 좋아하거든요. 확신해요. 아 핫선머 이런 거 진짜 좋았는데 좋아요가 꽉 찼대요.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매일 보게 하는 건가 봐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미리 좋아요를 못 누를 수도 있으니까 네 다른 사람이 좋아요를 이미 너무 많이 눌러서 그게 꽉 차버린 거예요. 이것도 내요? 아 에스파 영상으로는 제가 좋아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셀러비에서 쇼폼을 픽할 수가 있대요. 제가 지금 그걸 바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셀픽 랭킹이 뭐냐면요. 셀픽이라는 걸 해서 이 영상이 좋아요 뭐 탑10에 될 것 같아 뭐에 될 것 같아를 고를 수가 있대요. 포인트를 내야지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일단 오늘의 픽은 오늘 촬영 일자가 수능 날이어서 수능 선물인데요. 1등으로 뽑힐 것 같은 영상을 픽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1등이 되면 아까 참가 포인트 냈잖아요. 그 누적된 만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른 영상이 1등이 되면 저는 14만 6천 4백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나눠가들까요? 모인 포인트를 받아요. 라고 하는데 일단 후보 영상을 보면 오렌지 초콜릿 먹방 하시는 분이 있고 메탈 포크 수능 선물로 딱인데 손거울 파베 초콜릿 그쵸? 에너지 드링크 먹고 힘내라고 이건 좀 귀엽네요. 행운이 가득 행복이 가득하게 핫초코 도끼로 잘 찍으라고 도끼 같죠? 저 도끼 꼭 픽하고 싶은데 저는 도끼를 픽해보겠습니다. 아 포인트가 부족해요. 근데 아까 4포인트였는데 좋아요 눌렀다고 5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 5포인트씩 쌓이나봐요. 이거는 제가 한번 100포인트를 모으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12개 중에 2번 눌렀어요가 됐습니다. 출석체크 까먹으면 안되죠. 세번째 5일째에는 곱하기 2가 되어 있고요. 일주일째에는 물음표니까 제가 11월 17일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게임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어플인 것 같아요. 인기 영상 시청하기 영상 시청하면 최대 150포인트 이게 인기 영상인가 봐요. 아 40분 동안인가 영상을 보면요 또 포인트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 150포인트인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전기 연결해 놓으시고 자기 전에 40분 동안 켜놓으시면 150포인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출퇴근 시간에 쇼츠 좀 많이 보는 타입이어가지고 제가 경기도민이거든요. 출근길 편도 1.5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만 셀럽이 켜놔도 150포인트씩 모을 수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좋아요 해주고요. 군식 어 먹고 싶어요. 좋아요 해주고요. 고민을 하고 골라야 되는데 제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어머 김지원 예쁘니까 좋아요 하고요. 어머 귀여워라. 좋아요 하고요. 을지로의 난리난 고깃집 아 얘도 잠겼어요. 좋아요 꽉 찼어요. 이게 좋아요를 꽉 찼다. 이렇게 만든 게 아무 영상이나 못 올리게 만들려고 했던 것 중 하나지 않을까. 아 근데 이런 거 진짜 좋아요 너무 누르고 싶은데 못 누르니까 다음번엔 빨리 들어와서 눌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진스 하니 간장게장 헬리니 미용실 어머 카리나 드디어 카리나의 좋아요로 성공했습니다. 연예인식 어머 예뻐라. 최근에 철인 3종 경기 나가셨잖아요. 배우분들 좋아요. 어머 카리나다. 딸기 먹고 싶으니까 딸기 좋아요 할게요. 치어리더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삐키빗기여야 되는데 말이죠. 어 삐키빗기 검색해볼까요? 아 역시 있습니다. 근데 104개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셀러비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플랫폼을 구축한지는 얼마 안 돼서 많이 뭐 아직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 역시 오리지널은 좋아요 꽉 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영상을 올리셔야 유명해질 수 있죠. 아 역시 치어리더 분들 건 이미 다 찼어요. 이러면 또 댓글에 현진님 삐키빗기 쳐서 올려주세요. 이런 거 달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살짝 됩니다. 에스파의 삐키빗기도 좋아요가 꽉 찼네요. 다시 돌아가서 아파트도 좋아요가 수제 돈가스 돈가스 먹고 싶으니까 좋아요. 수능 금지국 테스트 암 암 어머 귀여워 아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보이세요 밑에? 루구스 쇼플리 제목이 뚱뚱해도 귀엽단가봐요. 요렇게 남들이 만든 플레이 이거 플레이리스트도 볼 수 있다는 거 저도 이제 한 12개 다 하지 않았을까요? 11번 했대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머 강아지 귀여워. 확정하면 50포인트 지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목 뭘로 할까요? 펌플리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50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지금 한 100원을 번 것 같네요. 네 제가 좋아요 했던 것들이고요. 영상을 볼 때마다 쌓여서 어 지금 27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제가 아까 40분 동안 그냥 켜놓으면 포인트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왼쪽 상단에서 포인트가 요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82포인트가 모였고요. 오늘 획득 가능한 포인트가 535포인트인가 봐요. 매일 500포인트 하루에 500원씩 하면은 한 달에 얼마죠? 와 15,000원 시청 수익 150포인트 쇼플리 조회보상 300포인트 만들면 50포인트 출책 미션 오늘 미션 그럼 저희도 한번 한번 만들어 보도록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아지 영상으로 아유 깜짝아 너무 귀엽죠? 지금 간식 물고 장난감 물고 자는 거예요. 강아지 이름은 슈가입니다. 슈가 우리 설탕이 우리 설탕이 영상으로 15초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 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긁어주니까 이렇게 잠든 거예요. 너무 귀엽죠? 미쳤죠?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거 뼈 따고 모양으로 된 강아지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얘가 장난감 갖고 놀다가 얘가 꾸벅꾸벅 졸길래 제가 긁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잠이 들어버리는 아주 가와이한 우리 강아지 간식 물고 조는 조랭이 떡 우리 강아지 진짜 너무 귀엽죠? 이렇게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제한이 되나 봐요. 50개로 제한하면 250 오 2천개 하면 29,000원 준대요. 그럼 무조건 29,000 요렇게 생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성을 해봤는데 생성한 걸로도 돈을 줬는지 한번 또 돌아가보요. 아 그냥 업로드를 한 걸로는 포인트가 안 쌓이네요. 아까도 82였잖아요. 요거는 제가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야 포인트가 쌓이나 봅니다. 요거는 제가 또 이렇게 셀러비로 모인 포인트는요. 보시면 팬시 보이시죠? 포인트를 팬시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현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팬시 코인은 현재 빗썸에 상장돼 있고요.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팬시 월렛을 다운받아야 되네요. 이름이 좀 트와이스 노래가 생각나네요. 팬시 유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미디어 계정으로 블록미디어 제가 밝은 현자를 써가지고 를 쓰고요. 밝은 현에 알찌자를 씁니다. 동의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월렛이고요. 개인키 저장하지 않습니다. 가입 신청 요새는 특수문자 없으면 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입을 해봤습니다. 오 복사하기 클립보드에 복사해놨으니 넘어가고요. 아 세 번째 뭐였죠? 클레타 이메일까지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블록미디어 미디어 점 35점 요렇게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들어와있지가 않고요. 계정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기 공의를 다 하셔야 되고요. 셀러비 앱에서 발급받은 임시 코드를 해주세요. 임시 코드? 임시 코드는 어디 있을까요? 교환 방법 안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코리아 토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되나 봐요. 셀러비 1포인트는 1원이고 팬시 포인트가 1원이고 팬시 토큰으로 바꿀 수 있다. 계정 연동을 해야 되고 아 수수료 충전도 미리 해둬야 수업을 할 수 있나 보네요. 인증 코드 발급은 혜택에서 네 지갑 오케이 아 네 지갑 연동 복사하기 여기에 붙여넣기 끝! 82포인트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82도 전환할 수 있나? 아 안 돼요. 최소 3,000포인트고요. 수수료율이 15%네요. 3,000까지 열심히 한번 제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영상을 좀 틀어놓고 코인이 모이게 자 여기에 팬시 코인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팬시! 오 여기 있네요. 얼마죠 현재? 8원? 8.849원? 약 9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팬시 포인트를 바꿔서 팬시 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셀러비가 엄청 유명해지면 팬시 코인도 함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저 요새 다니면 사실 저도 셀러비를 잘 몰랐는데 회사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되고 저희 기사도 나가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셀러비 광고판이 요새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회사 앞에 지하철역에도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데 셀러비 영상이 나오고 있어서 나름 갑자기 반갑더라고요. 나 저거 아는 건데 싶어가지고 요새 셀러비가 지하철, 버스, 강변북로, 자유로 이런 데 보면 되게 광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 이게 저거였구나 하고 딱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저희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버다주는 플랫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심심하실 때 어차피 쇼츠 보고 릴스 보는 시간에 돈도 벌면 1석 2조 아니겠습니까? 함께 봐보시면 좋을 거 같고 지금 보이시나요? 위에 곱하기 2 된 거? 왜 곱하기 2 됐을까요? 이거 보다 보면은 이렇게 타임어택 시간 같은 게 있나봐요. 영상이 이미 두 배로 포인트가 많이 쌓이는 거겠죠? 좀 봐야겠는데요? 아 91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를 모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게임 같네요. 그리고 그 앱테크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걸음수로 포인트 주고 이런 거 그거 하려고 진짜 열심히 걷거나 요새는 뭐 핸드폰 흔들어주는 기계처럼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걸음수 올리려고? 그런 것보다는 요렇게 어머 귀엽다 크리스마스 요렇게 그냥 좋아하는 영상 보면서 포인트 모으는 게 좀 좋지 않나? 어 또 곱하기 2가 떴습니다. 부스터인가 봐요 부스터 어머 귀여워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공휴일이 바로 크리스마스인데 설레네요. 과연 아직도 100포인트가 이건 에그타르트 만드는 걸까요? 계란말이? 약간 일본의 느낌이 물씬 나는? 제가 약간 음식 만드는 영상 되게 좋아해서 베이킹 영상이나 이렇게 음식 만드는 영상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런 건 못 참지. 아 이런 것도 못 참죠. 시트콤 요새 이렇게 옛날 드라마 시트콤 이런 거 1분짜리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꿀잼 아 오늘 좋아요 모두 소진했어요. 아까 12개 해서 그런가 봐요. 아 신중하게 눌러야 됐네요. 아까 제가 너무 신중하지 못했어요. 과연 이게 하나를 오랫동안 본다고 쌓이는 게 아닌가 봐요. 여러 개를 봐야 쌓이나 봐요. 제가 최근에는 아까 저 1분 드라마 올라오는 계정에서 천국의 계단 정주행 했거든요. 100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아까 그 고르는 걸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예측하기 수능 성물로 따기야 저는 아까 도끼 도끼 한번 픽해보겠습니다. 참여를 완료했고요. 제가 과연 도끼가 1등이 돼서 아까 16만 포인트인가요? 그걸 받을 수 있을지 16만 포인트 받으면 그거 바로 그냥 현금화 바로 가능한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과연 1등에 당첨이 됐는지는 이 영상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도장도 찍고 이거 시청은 아직 좀 남았으니까 셀픽 아까 골랐고요. 출석도 했죠. 이걸 다 하면 또 30포인트를 주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모으면 진짜 한 달에 원래 늘 보던 유튜브 인스타 보는 거 똑같이 봤는데 15,000원이 생긴다는 거니까 꽤나 쏠쏠해 보입니다. 셀럽이 100포인트로 10배 100배의 행운을 51명한테 주어지는 기회 오늘의 미션 오 미션의 탑 되게 웹3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게임 요소를 넣어놓은 게 보통 웹3가 다 특히 이런 거는 P2E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게임 요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걸 다 깨면 여기 2만 포인트를 주네요. 어머 좀 많네. 레디 아 아직 영상 시청 시간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제목 짓기 아까 제가 제 거에 혐플리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했는데 이런 거 남의 거 보고 지어주는 건가 봐요. 필기 공감 아 진짜 딱 수능에 딱 만 어머 추억여행이다. 이때만 할 수 있는 건데 어머 저는 그럼 약간 진부하게 추억여행으로 가겠습니다. 아 공공연생 모여라 아니 이거 약간 구공 느낌인데 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셀러비가 좀 어떤 형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했고 어떤 걸 즐길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올린 슈가 영상이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또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갑자기 또 펜시 토큰으로 이걸 또 바꿔서 한 달에 15,000원? 15,000원이면 밥이랑 커피까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을 보고 출석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얘는 만보 걸으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하철에서도 봐도 되고 침대에서 봐도 되고 뭐 화장실에서 봐도 되고 아무데서나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릴스 보는 시간에 15,000원 벌기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도 꼭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더머니 오늘은 셀러비 소식 가져와 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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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